피해자를 욕하면 저항을 해야지 그건 당연하지 피해자가 왜 욕을 먹어야 되지? 가해자는 떵떵거려 피해자는 숨어 지내는 게 현실이야 그게 말이 돼? 피해자는 당당해야지 가해자가 움츠러들어야지 왜 피해자가 숨어 왜 피해자가 고통받어 왜 왜 왜 2차 가해를 봐도 그럴 필요는 없어 나의 세상이야 모든 건 나의 세상이야 가해자를 죽어지기 위해 가해자의 가해자가 돼야 되는 게 현실 가해자 따가리 댓글에 전화 달아 일진 따가리 밖에 못하는 인생 남들은 똥발리나 해 남들 똥발리나 해 걔네는 너희들한테 관심 줄 필요가 없어 그냥 넌 봐라 넌 봐라 으 드러워 시발 입냄새